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들이 전선에 이미 도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선의 혼돈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정책 공개에 나섰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500여 명의 파병 북한군 장교명단에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인민군 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복 상장은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 11군단의 군단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만큼 파병 부대의 총책임자로 파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첩보장과 공작을 담당하는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2002년에 해당 주기에 올랐으며 전선에서 첩보와 공작 전술을 습득하려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금철 소장의 경우 경력이 불분명한 가운데 김 상장과 리 국장이 북한으로 복귀하면 러시아의 북한군을 지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 며칠 안에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교전을 벌여 북한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CNN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밖의 미국도 북한군이 크루스크 전선에서 훈련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 당국은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